1박 2일이야? 학교에서 자야 돼요? 하나는 두꺼운 담요, 하나는 얇은 담요. 100이에요. 야, 뭐야? 이게 사물함이야? 개인 사물함?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치안을 열심히 닦아. 그 자도, 자도 나름 좀 예쁜 거 샀거든요. 이거 자가 아니라고, 이거 뭔데? 칫솔 뜯어. 아, 이거 칫솔. 야, 이거 칫솔 뜯은 거잖아. 와, 나 이거 자로 봤어. 와, 나 허수에 낚였네. 2번 훈수는 말이죠. 사물함인데 이 사물함의 핵심은 뭐냐면 필기하고 똑같아요. 필기를 해놓고 안 봐. 사물함 넣어놓고 거기 있는 줄 몰라. 그래서 1학년 다 끝날 때쯤에 2학년 올라갈 때 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쳐넣어놓고 한 번도 1년에 안 보는. 사물함 딱 환경 보고 그걸 좀 제가 훈수를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본어 동아리에서 얻은 것. 일본어 독해력 없고, 일본어 회화도 아니고 애니 오타쿠역도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과자들이 유통기한이 좀 긴 과자들이긴 해요. 이건 팩트야. 근데 이거 옆에 뭐 난로라든가 이런 히터 세게 틀자. 다 녹아. 겨울에 좀 녹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세요. 허수를 보며 짓는 게. 일단 허수계가 좀 짓고 있습니다. 외고생 사물함 레전드. 정리를 좀 하셔. 야, 사물함이 왜 이렇게 크냐? 여러분들 이 정도면 그 무슨 미국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사물함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그 학기체 있고. 미국 영화, 캐나다야. 캐나다 사물함 좋은 외곤데. 여기에 지금. 야, 쉽지 않다. 청소 아주머니도 이거 열어보고 놀라겠다. 흔한 전환기 사물함. 1박 2일이야? 학교에서 자야 돼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많이 잘 거야. 스탑빛. 적당히 좀. 담요가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하나는 두꺼운 담요, 하나는 얇은 남. 베개용. 오히려 그냥 교과서를 라면 받침대로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고1 여고생의 사물함. 이 정도로 없으셔? 마더텔에 사셔? 왜 이렇게 봉사하셔? 다른 애한테 넣을라 그래. 이걸 이렇게 비워두지 말고 학교, 학교 시설. 부모님이 돈 낸 걸로 사물함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친구야. 흔한 여고생 사물함. 군대를 가셔? 훈련소야, 핫핵이? 핫핵은 배 아플 때. 그러니까 이런 핫핵들이 효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거의 정찰금금 하는 것 같거든? 쉽지 않은데. 고1 흔한 정시파이터의 사물함. 정시파이터가 아니라 그냥 파이터 아니야? 이 옷 벗고 바로 친구랑 맞짱 뜬 거 아니냐고. 아니, 왜 진짜로 싸워? 그러니까 이게 책 위에 옷이 있다는 거야. 이 책은 무슬모 안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치아는 열심히 닦아. 왜 치아 탐구해, 과학 탐구 안 하고 이거. 왜 이래? 그 자도, 자도 나름 좀 예쁜 거 샀거든요? 이거 자가 아니라고? 이거 뭔데? 칫솔 뜯어. 아, 이거 칫솔. 야, 이거 칫솔 뜯은 거잖아. 와, 나 이거 자로 봤어. 와, 나 허수에 낚였네. 와, 이거 칫솔 뜯은 거네. 착시 현상 일어났어, 착시 현상. 야, 그냥 치아에 인생 올인했는데 치대를 갈아. 옷장이야, 그냥. 그냥 옷장이야, 이거. 책상 속이구나, 이거. 책상 속에. 이거 내가 듣는 수업만 넣어놨거든. 심지어 여기에도 없다? 이거 집에 있어요, 집에. 아니면 교과서 안 받으셨어? 하나, 둘, 셋. 수업 한 두 개는 째겠다, 이거. 일반고, 고2, 여학생 사물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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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깔끔하네,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하다. 지금 먹을거리가 있는 건 조금 미쓰긴 해요. 조금 많아. 이 정도면 어금니 하나 썩을 거 같애.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좀 분류해서 넣어둔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3 야, 학교가 단체로 왜 그래? 전쟁 났어? 아니 왜 학교 코로나.. 왜왜.. 확진자가 주변에.. 있어요? 왜 학교 다 안.. 안.. 아 수능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고3 늘 교실이야 이게? 맘이 불편한 중3 야 중3이 요즘 이래? 어.. 쉽지 않은데.. 뭐야 이거.. 갑자기 축구부가 되네? 못 참긴 해요 못 참긴 한데.. 왠지 수능날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어? 뭐야 이거.. 지금 지 덕체를 완벽히 갖췄거니 이 친구? 이거 허술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걔도 짓다가 멈춥니다? 서랍장에 왜 이거 뭐 보물지도만 남아있냐 이거? 이게 국룰인 게 딱 이거야 감성 봐봐 그날 교과서하고 유인물 못 준비하고 친구한테 하나 뜯어달라고 했어 그거 하나 뜯어달라고 했었는데 수업 다 끝나고서 넣어놨는데 지금 발견했어 이 감성이거든요 미국.. 미국? 고3? 역사 리뷰 영상 만들기 Study Habits? AP Spanish Language and Culture AP Micro Economics 미식영재학 오.. 와.. 미국 고등학생도 지금 올렸어요 할 일 없는 중3의 사물함 이게 먹다가 남기는 건 좀 국룰이긴 한데 사물함에 혼자 다 못 먹거든 치킨 시켜 먹었다고? 야무지게 먹고 이거 지금 치킨 남은 거 이거 하는 거야? 야 이거 선생님 몰래 시켜 먹은 거야? 증거인멸하는 거야? 와.. 와 유튜브 선생님 보면 어떡하냐? 어? 흔한 중2의 사물함 큰일 났다 공주병 걸렸다 왕관 왜 있어 이거 쉽지 않다? 뭐야 이거 공주병 호텔 델루나시 그냥 뭐야 쉽지 않다 얘 축제 때 쓴 거라고? 아 축제 때 왕관을 쓰셨어? 예고 1학년 사물함 와 물감이 이렇게 박혀 있구나 역시나 정돈이 안 돼 있네요 와.. 아예 상자가 박혀 있네 와.. 그림들도 책이 너무 많은데? 교과선 책상에 책상 서랍이 없대 이 학교 이거 좀 심했다 과목 학습 계획 작성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을 철저히 하자 이거 너무 선생님한테 제출하기 싫어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 개념을 확실히 알고 문제를 많이 풀어 수능 만점 자셔? 미적분하고 화투하고 생투하고 다 똑같은 공부 방법이네? 아무리 제출하기 싫다 해도 이걸 컨트롤 cv라 하냐 과고생 야 뭐야? 이게 사물함이야? 개인 사물함?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거는 요.. 에이구? 아 배양기라고 하대요 아.. 세포배양기와 진탕배양기입니다 야 과학고 클라스 보소 시험 안 끝난 외고 예비고사 아 시험 안 끝나서 이렇게 오.. 야.. 오 그렇죠 뭔가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사물함에 마이쮸 핫식스 3개 그 다음에 질라면 매운맛 조합은 나쁘지 않거든? 그리고 큰 컵이 아니라 질라면 작은 컵을 선택하죠 센스까지 시험 끝난 예비고사 이거 내가 봐서 한 3주는 묵혔는데? 시험 부셔? 시험 부실 수 있으셔? 이거 누가 줬냐? 니가 샀어? 급식 시간에 아.. 급식 시간에 준 거 안 먹은 거구나 야 요거 맛있는데? 저거 맛있는데 편입준비생 오.. 야무지게 쓰시네요 역시 성인의 정리 피로회복제 사다 쟁여놓기까지 요.. 깔끔합니다 어 여대생? 야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네 프로티네 와.. 범죄수사심리야 멋있다 현직 항해사의 사물함인척한.. 현직 항해사요? 진짜요? 항해사시라고요? 뭐야.. 25살 3년차 항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물함은 아니지만 저에게 당연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선.. 와.. 어이.. 바다 아니야? 야 진짜 항해사 분인 것 같은데? 야 25살 항해사 너무 멋있는데? 중국 닝보 접안 중에.. 아니 항해사 분이 민수색이라고? 쳤는데? 김민호 아내 사물함? 저 휴지는 1학기 때 기부금 거둘 박스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곽티슈 샀다가 휴지만 빼낸 거예요 휴지 한 장만 달라 할 때 두 장 주는 한국인들과 다섯 장 주면 나 장가오실 우주 메림이시군요 쉽지 않은데 음.. 넘어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국룰 배탈 나겠다 배탈 나겠다 누가 꼬꼬팜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거 학교에 있는 자판기 다 털었는데? 혼자서? 고1 사물함 안 쓴 지 9개월 이건 주작 없다 예? 예? 어 이건 좀? 아니 고양이가 사물함 깔고 앉아있는 건 디즈니 프린세스 스티커북이라고? 고양이한테 자리를 비켜주면 어떡하냐 예고 미술가의 사물함 나는 사물함이 교실 안에 있어야 된다 보는데 아 여기 있으면 복잡해 애들 그치? 닫혀 닫혀 사물함이 안에 있는 게 좋은데 야 이거 예고 사물함이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얘들아 이거 봐 이게 비교적 깨끗한 거래 예고 사물함이 감성이 좀 있네요 L O V E 이거 뭐 친구한테 사랑 고백했어? 무조건 차 있는데 야 뭐하냐 진짜로 왜 그래 시험 전에 왜 매점을 자기 사물함에 열었어? 이 정도로 산다고? 사물함 훈수 어? 야 뭐해? 대학교인가? 대학교겠죠? 진짜 안돼 수능치기 한 달 전 고3 여학생 어이구야 아버님이 포카리스웨트 사업하시나? 이거를 아예 시켜서 먹네 체력 기르려고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을 달리게 하거든요 그때 마시려고 놔뒀는데 수능 한 달 전에 운동을 안 한 관계로 방치해놨네요 이전은 배탈 나겠다 얘들아 친구들 다 뺏어갈 것 같은데 진등이 퇴치제? 환경부장이야? 야 진짜 청소부장인가 보다 이걸 자기 사물함에 된다고? 뭐야 이거 또 친구가 책 넣는 바구니를 과자 바구니 넣는 바구니로 써요 야 진짜 많이 먹는다 모든 걸 삼켜버린 사물함 진짜 베개가 있어 와 진짜 베개가 있네 야 인형은 내가 봐줄라 했는데 야 진짜 베개를 갖다 꽂아버리네 혼내주세요 지금 우선 급식 중으로 급식 먹은 다음에 5교시 때 잔단 마인드 아니야 누가 봐도 빌드업이 완벽하거든요 이걸 위해 가입했습니다 와 와 이거는 군대에서도 이게 감성이 이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관물대에 한 여기 정도만 붙이는데 야 이거 다 도배를 났네요 지금은 졸업하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K고삼 사물함의 최후 야 이거 학교에 수리 안 해주냐? 와 이거 야 박살이 났는데? 이제 이거 어떡하냐 아니 어떡하냐 세 번째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두면 어떡하냐 이거 무너져 내리는데? 이거 뭐 책상 서랍이야 와 이거 평소 학교 책상 서랍 모습입니다 고려대 미대 디자인학부 2.4학번 목표 예비 고2의 시험기간 책상 모의고사는 국어일 영어의 통사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물함까지 야무지게 봤는데 어 사물함 생각보다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와리가리 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약간의 좀 허수적 기질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또 만든 시설이니만큼 사물함을 또 야무지게 써서 실수로 가는 지름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바 귀ushed 마무리 야맛 모드로 수술 우승 어색 맞 5 넵 야무지게 우린 야무지게 그것은 하루 공식 활약 옴 야무지게